갑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법 과거 시제와 시간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할 건데요. 일단 여기서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래 설명은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내가 먼저 위에서 설명을 빠르게 할게요.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이 생겨 먹은 게 어떻게 되냐면 if에다가 주어에다가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무슨 시제? 과거 시제의 동사가 사용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주절은 어떻게 되냐? 주어에 조동사 과거, 조동사 과거는 우슈쿠마죠.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생긴 게 가정법 과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if를 보면서 어머 가정법이야 이런 생각하고요. 동사의 과거 형태를 보면서 어머 과거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름을. 그러니까 예 다음에 동사가 헤드피피여서 과거 하려면 그건 가정법 과거 하려고. if 다음에 동사가 현재 시제면 가정법 현재라고 하면 안 되고 얘는 조건절이라고 합니다. 얘는 가정법이 아니야. 조건일 뿐이야.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생겨 먹은 거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과거죠. 그러면 주절의 동사는 무슨 시제가 돼야 돼? 과거 시제가 돼야죠. 시제 일치 말이야. 됐어? 그런데 봐. 여기 동사의 과거를 쓰는 게 아니라 동사의 과거를 뚝 띄워서 조동사에다가 붙여준 거야. 그래서 조동사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이야. 알았니? 결국은 시제가 일치된 거나 마찬가지.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가정법 과거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해석은 무조건 현재로 이루어진다. 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나 가정을 의미하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중학교 때 배운 내용들입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 보면 what to 같은 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설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what to라고 하는 표현 때문인데 what to 동사 원형이 오면 우리는 이거는 미래형이라고 우리는 우리끼리는 미래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문장이 나오면 따로 설명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기초적인 설명은 사실 지난 시간에도 가정법 설명을 했으니까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반복 차원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담담하게 가정법 과거를 해석하는데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법 과거는 현재로 해석한다. 맞죠? 네. 그렇게 갑니다. 자, 119번 들어가죠. 아랫댓 있으니까 쉽죠. people, 주어입니다. 사람들은 would worry, 걱정할 것이다. 그런데 less입니다. less는 덜이라는 부사죠. 덜 걱정할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 about, 뭐뭐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니까 worry가 여러분 걱정하다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네. 뭐뭐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가 없죠. 뒤에 부사 있고 전면구잖아요. 그렇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동사. 이렇게 됩니다. 목적어가 없는 걸 우리 자동사라고 해요. 사람들은 걱정할 거야. 덜.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전면구죠. 어떻게 전면구예요? about이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전치사 뒤에는 꼭 뭐가 온다고 그랬냐면 선생님은 명사가 온다고 그랬죠. 뒤에 뭐가 명사냐? 이게 명사입니다. what이 이끄는 절 말이죠. 얘가 명사절이에요. 그런데 what others think of them 이 표현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자, others 다른 사람들이 think, 생각해 of them 그들에 대해서 생각해 what, 것 합치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해석 써야 되는 사람 있지 않아요? 다시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 됐습니까? 여기 what은 그러니까 의문사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입니다. 여기서 못 간대죠. 됐니?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뒤에 만약 뭐뭐라면 만약 그들이 오직 깨닫게 된다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깨달았다면이 아니라 깨닫게 된다면 이라고 해석하죠. if 다음에 동사가 과거면 가정과 과거로서 현재로 해석한다고 했으니까 how seldom they do 얼마나 틈을게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 다시 얼마나 드물게 셀덤이 드문이라는 일종의 빈도 부사 중에서 드문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드물게 그들이 하는지 깨닫게 된다면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일반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지만 지금 깨닫게 된다면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나눠드릴 건데 천일문의 문장들이 쭉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저걸로 해석연습하는데 저 책자에는 연필을 대지 마세요. 연필은 책에만 대세요. 오케이? 똑같은 여기 문장들이 쫙 정리되어 있거든요. 저거는 쭉 보면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200번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해석하는 방법 잘 모르면 일단 답안지 보고 잘 모르겠으면 천일문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라고 그러지? 천일비급 천일비급 보고 정말 모르겠으면 카페에 들어가서 선생님 동영상 옛날 거 찾아보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저거는 연필되지 않고 빠르게 해석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200번 안에 있는 것들은 자유롭게 해석이 좀 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반복해서 1월 달부터는 저거 해석 연습도 우리가 개인 레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개인별로 해석 연습 시킬 거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199번 해석 301번 해석 194번 해석 그럼 넘겨서 해석하면 돼요. 해석 못하면 다시 공부 다시 공부 시장욕도 먹겠죠? 때때로 하지만 약이에요. 야 요기 아니야? 맞아. 우리 200번 봅니다. 200번 There are 여러분 There are 문법적 용어가 뭐냐? 대열 무슨 부사? 쿵우 말고 태권도 말고 무슨 부사? 유도 부사 해석하지 않습니다. Are 있다 주어가 있죠. 400 million stars 야 대체 몇 개의 별이야 이거? 100만 천만 어 아 빌리언이구나 10억이니까 100억 1000억 4000억 개의 별이 있다 됐니? 어디에 in our galaxy alone 우리의 갤럭시 안에만 여기 alone이 혼자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은하 안에만 4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 됐어요? 그 다음 그 다음 만약 only one 오직 하나 out of a million of these stars 라고 했는데 those stars 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out of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나요? 뜻 기억하세요? 복습합시다 out of 말이죠 이거 201이냐 200번이냐 200번이죠 자 out of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해봐 왜 이래? 왜 조용해? out of 하나도 기억 안 나? 뭐뭐 밖에 그 다음에 맞아 숫자 셀 때 뭐뭐 중의 10개 중에 중의가 아니라 중의 10개 중에 9개 뭐 이런 식으로 3번 추상명사일 때 뭐뭐의 마음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죠 그런데 얘는 숫자잖아요 백만개 이와 같은 별들 중에 백만개 중에 오직 하나가 갖는다면 뭐를 갖는다면 지능이 있는 생명체를 갖는다면 there would be 있을 거야 여기서 there 도 유도부사 뭐가 있을 거야 literally 여러분 literally 단어 정확히 아세요? 여기서 literal 가만히 보시면 홍용사가 literal l에서 l까지 입니다 맞아 글자 그대로 맨 앞에 l이 letter 할 때 l이야 글자 맨 뒤에 있는 l도 글자라고 생각하자 글자 그대로 앞뒤에 있네요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ly가 붙으면 부사일 뿐이야 그래서 글자 그대로 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would be would be 있을 거야 뭐가 있을 거야 주어가 있겠죠 주어는 millions 수백만 개의 뭐가 있을 거야 of civilizations out there out there 이런 부사 부사입니다 저 밖에 시빌라이제이션 문명 입니다 문명들의 수백만 개가 말 그대로 있게 될 거야 됐습니까 자 네모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물론 해석은 해야 됩니다만 여러분 해석하기 전에 if가 나왔어요 가정법 동사보죠 그러니까 동사를 보니까 what to 이래갖고 이렇게 what가 나왔네요 가정법 과거로 보면서 would라고 가는 겁니다 됐어요 단 제가 아까 설명했죠 if 다음에 동사가 과거일 때 what to 사실상 여기서는 가정법 과거라고 하고 많은 문법 선생님들이 과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what to 가정법 미래라고 한다고 그렇죠 얘는요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상황을 가정할 때 what to 루스입니다 즉 여기 보세요 만약 뭐 한다면 만약에 1m c 레벨 라이즈 1m 해수면 상승이 테이크 플레이스 까지가 동사구나 테이크 플레이스 가 발생하답니다 그러면 투데이는 뭐야 오늘날 이지 오늘 1m 바닷물 상승이 뭐하면 발생하면 입니다 근데 그럴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가정법 과거라고 한 겁니다 가정법 미래라고 한 겁니다 어쨌든 문법을 맞출 때 보면 여기가 과거였으니까 여기도 과거를 쓴다고요 아까 설명했죠 시제가 일치되어야 된다고요 it would destroy 그것은 뭐 할 거야 아 그것은 파괴시킬 거야 무엇을 많은 해안의 도시들을 파괴시킬 거야 이렇게 됩니다 코스탈이 뭐야 해안가의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이제 우리는 201번 넘어갑니다 201번 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슈드가 쓰이는 경우 주절의 조동사 현재형이 쓰이면 큰일 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으로써 즉설법 현재 시제와 거의 같은 의미다 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문법적 견해가 좀 다른데 if 다음에 슈드가 나오면 얘는 가정법 미래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일어날 확률이 지극히 낮아 확률이 낮은 상황을 가정할 때야 알았니 자 봅시다 if I should win the lottery 너가 로또 당첨될 확률 어때 뭐 번개에 뭐 몇 번 맞이 그치 그런 확률이다며 엄청 낮은 거잖아 이런 걸 가정할 때 슈드 쓰는 거야 자 만약에 내가 이긴다면 로또리를 즉 복권에 당첨된다면 그럴 일 없겠지만 확률 낮지만 그런다면 I want to tell anyone 나는 말하지 않을 거야 누구에게도 other than anyone other than my family 나의 가족 말고 됐어요? other than 뭐 뭐 말고 됐니? 우리 가족 말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202번입니다 자 조동사가 원하 슈드인 경우 if를 생략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될 수가 있어요 if가 생략되면 그냥 도치가 나오면 됩니다 오케이 도치 자 202번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워로 시작했죠 문장의 맨 앞에 워로 시작했다면 이건 명령문일까요? 사실 명령문은 동사원형이 사용되어야지 과거형이 사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의무문일까요? 퀘스천마크가 없잖아요 그럼요 얘는 if가 생략된 거예요 아래 if life were easy에서 if가 생략되고 워가 앞으로 툭 튀어나간 거죠 됐어요? 그러면 만약 삶이 쉽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니? 도치가 이뤄진 상태에서 주어간 라이프고 만약 삶이 쉽다면 그러면 it would be boring 그것은 뭐 할 것이다? 지루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는 부사 그렇다면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203번 슈드가 앞에 나갔네 뒤에 퀘스천마크도 없고 명령문도 아니니까 얘는 도치야 그러면 만약이 생략된 겁니다 그리고 슈드가 나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에요 그쵸? 가정법 미래로 저는 갑니다 물론 이 측에서는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당신이 경험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럴 일 없겠지만 당신이 경험한다면 무엇을? any physical abnormality 를 경험한다면 physical 물리적인 육체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abnormality 이거는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abnormal 이 일반적인 이란 뜻이에요 아 abnormal이 아니라 normal이 다시 미안해 다시 normal 어디서 많이 봤죠? normal에 normal이 무슨 말이야? 일반적인 일반적인 이란 뜻이야 됐니? 그런데 리티가 붙으면 명사가 되는 거야 그럼 일반성이야 그러면 에브가 붙으면 반대말이 돼 그럼 어떻게 돼? 이상이야 일반적이지 않은 거니까 몸의 이상이지 그래서 신체적 이상이 됩니다 당신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떠한 신체적 이상을 경험하면 됐니? 뭐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이 약을 가지고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이 약을 드시고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아 그럼 안 되겠지만 나타나면 이런 말이야 주절 뭡니까? discontinue use and consult of physician discontinue 명령문이죠 계속하지 말아라 뭐를 사용을 그리고 컨설팅 상담하라 a physician 내과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라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아래는 각가지 가정법이 나왔는데 일단 위시 가정법입니다 제가 아 여기 잘 나왔네 아래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iwish 가정법 주어 플러스 가정 아 위시 이 가정법은요 위시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iwish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뒤에 접속사 됐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과거가 나오면 얘는 iwish 주어 위시 가정법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주어 다음에 위시가 나온 다음에 예를 들면 요즘 노래 있잖아 iwish you a merry christmas iwish you a merry christmas 얘들 되게 비웃으면서 나를 본다 i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할 때 iwish 뒤에는 명사만 있다 iwish your christmas 그쵸 iwish your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를 바란다는 뜻이야 근데 이럴 때는 그냥 바란다 소망한다 바란다 그런데 뒤에 뭐가 붙으면 접속사 대시 붙으면 접속사가 왔다는 건 뒤에 뭐가 온다는 뜻입니까 절이 온다는 뜻이죠 그 절에 조동사 과거 그러니까 동사의 과거 형태 이런 식으로 과거 형태가 오면 그러면 얘는 위시 가정법이에요 이럴 때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난 진라면 너는 할 말이 없어 난 진라면 좋은데 뭐뭐라면 좋을텐데 라고 해석합니다 라면 좋을텐데 그러니까 바란다 소망한다 내가 진짜 내가 진짜 혼내버릴거야 라면 좋을텐데 알았어 좀 진라면 그럼 좋아해 보든지 신라면 아니라면 참깨라면 참깨도 괜찮아 그치 우리 딸은 열라면을 좋아해 난 그거 맵던데 그거 난 싫던데 난 진라면 난 순한 맛이야 너는 일단 라면 라면 안 먹는 걸로 먹어 라면 그래서 과거형이었던 I wished가 사용되면 뭐뭇였다면 라면이 아니라 타면으로 바뀌네요 재미없다 이것들 As if 마치 뭐뭇인 것처럼 마치 뭐뭇였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It is time 가정법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It is time 가정법 설명 안했나?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아래 아래 It is time 나오네 나중에 설명해도 될까? 자 204번 봅니다 Children wish 한 다음에 접속사 다시 생략된 거 보이죠? 그 다음 주어 다음에 동사가 무슨 형태예요? War 과거형태죠 자 보세요 여기에는 주어 wish가 나왔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형이 나오면 I wish 가정법이에요 일단 뭐뭐라면 좋을텐데 라고 생각한다요 됐어? 여기 바란다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삐리리라면 좋을텐데 라고 생각한다요 봐 wish니까 생각하죠? 생각했던 거 아니죠? 애들은 뭐뭐라면 좋을텐데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가정법 과거니까 예를 현재로 해석합니다 그들이 were grownups 어른이면 좋을텐데 라고 생각한다 어떤 어른 who do anything 어떤 것이든 하는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하는 어른이기를 바란다 됐습니까? 어른들은 뭐뭐라면 좋을텐데 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그들이 아이들이면 좋을텐데 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responsibilities 책임을 갖고 있지 않은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 205번 205번 205번입니다 Philosopher Wish 인데요 그 철학자가 뭐뭐라면 좋을텐데 라고 생각하냐 생각했냐 대답 안하냐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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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넘 야 이것들아 여기다 적어야지 뭐뭐라면 엿다면 이지 엿다면 맞아 엿다면 엿 엿 엿다면 좋았을텐데 라고 생각 위에 보니까 좋았을텐데 라고 생각했다 과거형이니까 이해가니? 그러면 뭐였으면 좋았을텐데 라고 생각했니? 여기가 접속사 대신 생략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made 만들면 좋을텐데 라고 생각했다 만들었으면 그 당시에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라고 시간을 for thinking 생각하기 위한 시간을 무엇에 대해서 about the meaning of a life 삶의 의미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면 좋을텐데 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에 됐어? 206번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 spend 사용한다 무엇을 사용하니? our lives 우리의 삶을 소비한다 됐어요? 소비한다는 게 우리의 삶 그 시간을 쓴다는 거야 근데 as if 가 마치 모모인 것처럼 이죠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뭐를 another one 다른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in the bank 은행에 은행에 다른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다른 하나 어떤 하나 인생 삶이죠 이해가요? 또 다른 삶을 은행 안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써버린다 됐니? 207번 입니다 After hearing the announcement of her university acceptance she felt as though she were in a wonderful dream 일단 뭐한 이후에 들은 들은 이후에 됐어요? announcement 가 뭐야? 발표야 즉 발표를 들은 이후에요 됐니? 무엇에 대한 발표? 그녀의 대학교 받아들여짐 acceptance 가 뭐야? 수용이야 수용 받아들임 수용 즉 그녀의 대학 입학이죠 됐어요? 그녀의 대학 입학에 대한 발표를 들은 이후에 she felt 그녀는 뭐했다? 느꼈다 됐니? as if 가 뭐야? as though 가 as if 똑같은 거지 마치 뭐뭐인 것 처럼 she were 그녀가 인 것처럼 있는 것처럼 어디 안에 있는 것처럼 아주 원더풀한 꿈 안에 있는 것처럼 놀라운 꿈 안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됐니? 208번 자 오늘 208번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 좀 할게요 웬만한 문법 책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it is time 가정법 입니다 자 우리 이거 대한민국에서 조금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부분인데요 아마 책 같은 데서 못 봤을 가능성 많고 앞으로도 못 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일단 이런 게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요 이렇게 배웁니다 자 it is time to 동사 원형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시간이다 어떤 시간이죠?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타임을 수식해 줍니다 그러면 to 부정사 해야 할 시간이다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럼 이걸 다른 걸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it is time 이고요 그 다음엔 여기에 접속사 that이 생략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주어가 should 동사 원형 해야 할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it is time 시간이다 접속사 that 어떤 시간이냐면 주어가 should 동사 원형 해야 하는 should 그러니까 됐어요? 위에 두 개가 같죠? 그런데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아래도 같아 이렇게요 물론 저는 이거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같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비슷하지만 같지 않고 엄격해 보면 달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208번의 수처럼 어떤 형태가 있냐면요 it is time 시간이다 그런데 어떤 시간입니까? 물론 여기에 접속사 that이 생략되기도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나왔지 동사 과거 동사야 대한민국 문법에서는요 이것도 같은 거라고 가르쳐요 그런데요 엄격해 보면 맨 아래 있는 거 다르다고 그랬죠 여러분 뭐 때문에 다르냐면 보세요 지금 아래는 과거 동사죠 정리합니다 it is time 다음에 됐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맨 아래 있는 것만 뭐라고 하냐면 it is time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it is time 가정법 위에는 it is time 가정법이 아니에요 일단 됐어요 난 같지 않다고 했어 그런데 대한민국 문법책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다 3개가 같다고 가르쳐 중학교 때도 같다고 배웠을 거야 아마 배운 적이 있다면 고등학교에서도 같다고 가르쳐 하지만 제이콥 선생님은 다르게 가르쳐 이거 틀린 거야 라고 어떻게 틀린지는 지금부터 설명할게 오케이 봐 너네 지금 몇 시에 자니 아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 몇 시가 넘었는데 안 자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너 지금 몇 시인데 안 자니 좀 이렇게 태클이 들어오는 시간 12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뭐 신데렐라야 12시까지 아무튼 12시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나는 오른쪽에다가 타임라인을 그리겠습니다 어떻게 타임라인을 그리냐면 12시로 타임라인을 그리죠 자 한번 이렇게 시간이 지난다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타임라인이 지나고 있는 겁니다 색깔 보이죠? 보이죠? 그리고 지금 now 지금 지금이라는 시간이 여기라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기 여기 여기가 언제냐면 now예요 사실 위에 두 가지 두 개의 화살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더 따로 그리지 않을게 두 번째 건 무시하고 맨 위랑 맨 아래만 그릴게요 자 위에 두 개는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야 곧 뭐뭐 해야 할 시간이다 now가 12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12시면 지금 이제 12시면 이제 now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여기가 그냥 12시라고 할게요 now 지우고 12시 자 12시가 되면 이제 잠자리 들어야 돼 근데 맨 위에는 뭐냐면 지금이 몇 시인 거야? 11시 50분이야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시현아 11시 50분이야 뭐라고 하는 거야? it is time to go bed 무슨 말인지 알아? 침대에 갈 시간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래 it is time that you should go bed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곧 가야 할 시간이다 근데 지금 놀다 보니까 지금이 몇 시가 된 거야 맨 아래는? 가정법은 12시 15분이 된 거야 어? 자야 될 시간이 너무 지났네? 그럼 봐봐 지금은 원래 뭐 해야 될 시간? 자야 할 시간 근데 자고 있어? 안 자고 있어? 안 자고 있어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나 가정 지금 자야 하는데 안 자고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it is time 가정법을 쓰는 거지 됐 다음에 좋아 다음에 과거 동사를 이렇게 이해됩니까? 됐죠? 앞으로는 이렇게 수업한 다음에 이 페이지를 이 페이지도 이렇게 정리한 것도 제가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8번 뭐라고 했냐 카메라 폰은 don't understand privacy 이해하지 않는다 무엇을? privacy 사적 생활을 이해하지 못한다 됐어요? and 그리고 don't forget either 뭐하지도 않는다 잊어버리지도 않는다 역시 또한 됐니? it is time 시간이다 근데 여러분 it is time을 보면 반드시 뭘 확인해야 돼요? 뒤에 주어 다음에 동사를 확인해야 돼요 그쵸? should면 뭐뭐 해야 할 시간인 거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과거형이면 뭐뭐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야 이제 이미 늦었어 뭐뭐 해야 할 시간이야 이미 늦었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치? it is time 시간이다 we developed 했지 니들 이거 기계적으로 그냥 어? it is time 이니까 뭐 뭐뭐 해야 할 시간이다 간단한 게 아니야 오케이 개념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유닛 29 정리했습니다 와우 와우